이용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어떤 이슈인가요? 오늘 이슈는 가짜뉴스가 돈이 된다는 이슈입니다. 뭔 얘기예요? 가짜뉴스가 많잖아요. 이걸 누가 만든 왜 만드나 했더니 이게 돈이 된다는 거예요. 그것도 큰 돈이 된다고 하는데요. 최근에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 관련해서 온 나라가 시끌벅적이 괜찮습니까? 카타르 아시안컴 이후로 2월 내내 대표팀 관련 소식이 뉴스란에 아주 가득했는데요. 이 틈을 가짜뉴스들이 파고들어서 어마무지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. 동영상 콘텐츠 맥락을 분석한 인공지능 기업 파일러에 따르면 유튜브 기준으로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이강인 관련 가짜뉴스로 감지된 영상은 채널 195개에서 동영상 361개로 확인이 됐는데요. 해당 영상의 총 조회수는 무려 6,940만 8,099회에 달한다고 합니다. 7천만이네요. 와 대박이죠. 그리고 이 조회수를 기반으로 추정할 때 약 7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을 거라고 하는데요. 그런데 또 유튜브라는 게 또 오늘 채널 만들어서 오늘 바로 수익 창출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정 7억 원입니다. 지금 이 가짜뉴스 영상들을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. 촌철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예시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공영방송 mbc에서 도저히 소개할 수 없는 수준의 가짜뉴스들이 너무 많았습니다. 아무튼 엄청 자극적이고 매운 제목 그리고 썸네일로 사람들이 클릭을 유도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런데 그 클립은 계속 지금 올려져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계속 볼 거고 계속 수익을 나는 걸겠네요. 그런데요. 지금은 이제 가짜뉴스로 판단이 돼서 유튜브 측에서 이 광고를 차단을 했다고 합니다. 배아팠는데 잘 됐어요. 저는 좀 놀라웠던 게요. 유튜브에는 가짜뉴스 전문 채널도 있었어요. 구독자 6만 명을 보유한 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. 여기는 이제 수익 창출이 공식적으로 허락된 채널입니다. 그런데 이 채널에 올라오는 모든 뉴스가 다 가짜예요. 영상 단 한 개도 진실이 없어요. 진짜요? 네. 놀랍게도. 그야말로 가짜뉴스 컨텐츠만 올려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 돈이라는 단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인데요. 그런데 여기에서 이강인 선수 관련 이 가짜뉴스를 올렸는데 그게 조회수가 막 50만씩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막을 수는 없는 거죠? 네. 그렇죠. 유튜브 광고 특성상 광고가 어떤 채널에 노출되는지를 광고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러겠죠. 유튜브 시스템이 어떤 컨텐츠가 담겨 있느냐보다는 얼마나 조회수가 나오느냐로 맞춰서 설계되었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관련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고 이를 활용해서 부적절한 광고 노출 그리고 또 가짜뉴스 크리에이터 후원 구조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아무튼 이런 가짜뉴스를 때문에 프랑스 출신 방송인 파비양 씨가 최근에 자기 유튜브 채널 수익을 공개를 했습니다. 왜요? 또 여긴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? 파비양 씨가 유튜브에서 파비생제르망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. 이 채널의 주요 콘텐츠가 파리생제르망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를 응원하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 아시안컵 이후로 방금 말씀드린 이 가짜뉴스들을 사람들이 보고 그 채널에 막 몰려온 거예요. 그리고 막 악플을 달기 시작을 한 겁니다. 그래서 그런데 그 악플 중에는 파비양 씨한테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상처 주는 말도 있었는데요. 파비양 씨는 모국인 프랑스에서 산 시간보다 한국에서 산 시간이 더 깁니다. 돌아갈 데가 없어요. 파비양 씨는 지난 2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이런 악플들에는 상처는 안 받았다고 했지만 사람이라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겠죠. 그런데 왜 욕을 해요? 그냥 이 파비양 씨가 받았던 악플 중에 이강인을 이용해 돈을 번다 이런 악플들이 제일 많았다 그래요. 그래서 직접 파비양 씨가 자신의 채널 수입을 공개해서 이거를 정면으로 잡막을 한 건데요. 파비양 씨는 자신이 유튜브 채널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 채널은 적자라고 했습니다. 파비양이 공개한 유튜브 스튜디오의 내역에 따르면 파비양 씨 채널은 구독자 15만 명으로 지난달 7개의 영색을 올렸고 한 달 기준 조회수는 132만 7천 회였습니다. 토탈? 네. 토탈. 그리고 유튜브 예상 수익은 240만 원이었습니다. 그런데 조회수가 100만 넘으면 대박 아닌가요? 대박이죠. 모두가 원하는 그 숫자인데요. 그런데 파비양 씨는 이에 대해서 수익 240만 원에서 세금 30%를 떼면 160만 원 정도가 남고 편집자들한테 월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급하고 또 해외 경기 직관 비용을 포함한 모든 콘텐츠 영상을 사비로 보답하나 보니까 결국엔 적자를 내면서 분역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. 그리고 이어서 돈 벌려고 유튜브 만든 게 아니다. 그냥 축구 얘기 재미있게 하고 싶다고 해명을 했는데요. 참고로 파비양 씨 고향이 프랑스 파리입니다. 아니 그러면 자기 고향팀 응원하는 게 뭐 잘못된 건가요 이게? 그러니까요.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상황에서 과연 대형 언론사들은 잘못이 없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. 언론사들도 지난 2월에 온갖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로 자극적인 제목 따라서 클릭스 장사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? 그건 유튜브 황고 안 받았으니까 괜찮은 건가요? 제이비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? 사실 뭐 딱 봐도 아이고 장사 속이라고 하는 거 많이 보이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? 그리고 그게 개인 유튜브 채널에 한정이 되는 건가요? 지금 이용주 캐스터가 말씀하신 대로 큰 언론사도 그 짓 하고 있던데 신나서 하고 있습니다. 도대체 이 물경토시 언제쯤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? 될까요? 안 될 것 같은. 그렇죠? 희망은 가져야죠.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뭐 보이는 게 없어서 답답한 현실이죠. 그런 게 알겠습니다.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. 이용주 캐스터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